네, 찬송 드리기 전에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한 지가 금년에 70년 되는 해입니다. 제가 13살 때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 당시는 성지교회가 아니고 대낭교회였습니다. 지금 많이 발전했죠. 그러해가지고 70년 동안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기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오늘 이 자들에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병원에서 진찰 나오기를 전리석 암이라고 그것도 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치료 중에 약이 더 효과가 없다 하길래 그때부터 주님께 매달리고 현재 있는 목사님께 안수기도 많이 받았고 이 시간에 또 아들끼리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70년 되는 해에 저는 좀 여러 가지도 고통도 많았지만 제가 방랑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저를 지키신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몰갔더니 전부가 놓고 이스라엄의 몰갔더니 철양하고 고나여 슬픔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미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전논이라 예외소서 2장 13장 말씀입니다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몸 돌라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미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미리 함께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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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